세종시가 호수공원 등에 퍼져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10곳에 대한 위생상태와 미간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. 이는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을 둘러싸고 동물보호협회와 일부 시민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.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제작 공급하면 동물보호협회와 자원봉사자 등이 관리를 맡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 아울러 개체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참여할 동물병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